안녕하세요. 이비옥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남녀 골프 풀세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빅토리 G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이 빅토리 G 브랜드는요. 여러분들께 골프 클럽이 먼저 소개된 게 아니라 지금 SNS상이라든지 일반 골퍼분들에게는요. 장갑 또는 액세서리로 엄청나게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프 브랜드, 골프 용품을 다루는 회사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골프 클럽보다는 이 액세서리 부분에 특히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죠. 하지만 제가 기술력이 검증된 그리고 저렴한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골프 세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는 골프 세트를 구비를 하셨으니까 정말 빅토리 G에서 나오는 액세서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 소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죠? 바로 빅토리 G 액세서리 시리즈입니다. 네, 첫 번째로 빅토리 G에서 가장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골프 장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장갑은 제가 직접 보여드린 것보다 일단 장갑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토리 G 기능성 장갑입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애용하는 장갑이기도 합니다. 기능성 장갑. 그런데 기능성 장갑은 이 바닥 쪽에 특별한 게 없고요. 그냥 밋밋하게 이 인공 가죽은 뭐 레자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장갑이고 그다음에 빅토리 G 로고 그리고 안쪽에도 로고가 박혀있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가격이 굉장히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성능이면 성능 우수한 장갑입니다. 네, 이것 역시 기능성 장갑인데요. 똑같이 같은 소재를 사용하면서 색상은 검정색 그래서 때 타는 게 난 싫다 그런 분들은 이 색상을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가격 역시 아주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번에는 쿨 에어 장갑인데요. 디자인은 빅토리 G 에서 특화된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에게 이 통기성을 확보한 그런 장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얇은 소재로서 기능을 좀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흔들면 바람이 통하는 걸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얇지만 그리고 그럽이 미끄러지지 않게 기능까지 보강을 하면서 이 디자인에서는 압도적이죠.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장갑은 두 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색을 원하시면 흰색으로 그리고 네이비 색깔이 추가된 장갑을 사용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용 마지막 장갑입니다. 이 녀석은 가장 하이엔드 라인인데요. 하지만 제가 실전 라운드를 할 때 사용하는 장갑입니다. 이쪽에 보면 실리콘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 장갑 못지않은 끈끈함 그리고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그립감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갑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리고 이 바닥 쪽 소재도 굉장히 미끄러지지 않게끔 우레탄 실리콘 이러한 느낌의 소재가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그립을 잡았을 때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라운드를 할 때는 이 가장 높은 라인이죠. 8,900원짜리 라인에 장갑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냥 이 장갑은 그냥 끼시면 돼요. 저는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옥스윙몰에서는 장갑을 낱장으로 팔지를 않습니다. 5장 묶음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만 원이 넘게 되면 배송비는 무료 5만 원 미만은 배송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용 장갑입니다. 여성용 장갑은 둘 다 흰색 흰색 속에 파스텔톤으로 블루 파스텔톤으로 레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갑이 두 쪽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이 다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절대 질량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두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의 두 배의 금액이 듭니다만 양쪽 손 손이 타는 걸 싫어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갑은 실제로 빨래를 하게 되면 금방 하얗게 바뀝니다. 일반 가죽 장갑은 쪼그라지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능이 똑같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과연 장사가 될까? 그런 느낌의 장갑인데요. 이렇게 해서 기능성 장갑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쿨 에어 장갑이죠. 남성용도 쿨 에어가 있으면 여성용도 똑같이 쿨 에어 장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과 하얀색으로 두 쪽씩이 들어있는데요. 양쪽이니까 그 금액은 두 배가 되겠지만 여름철에 땀 많이 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쁜 디자인 그리고 이것 역시 사용을 하시다가 썼는데 버려야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세탁을 하시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저하가 거의 없는 그러한 장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도 실전적으로 장갑을 실전 라운드에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슬립 장갑 가장 비싼 라인이었죠. 여성용은 역시 두 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보면 이게 번쩍번쩍하는 게 바닥 쪽에 보이죠. 이게 실리콘인데 이거에 의해서 접착력이 굉장히 좋고 그립감도 단단하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성인데요.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진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 반면 흰색이라서 때가 빨리 탑니다. 하지만 세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빅토리지 장갑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빅토리지 악세사리 시리즈 중에 첫 번째로 장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빅토리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이 장갑이 일반 파워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일반 고객들이 사용하는 걸 SNS에 홍보를 했을 때 뭐 좀 혜택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는데 가장 기본은 품질이었습니다. 품질이 바탕이 되고 그 기반으로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옥스윙몰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스윙몰에서는 5장을 기본적인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장갑이 필요하다? 과연 이 가죽 장갑 끼면서 한두 번 라운드하고 시커매져가지고 2만 5천원, 3만원짜리 장갑을 버릴 바에는 저는 무조건 빅토리지 장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